진실은 어떨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인성열 대통령의 갈등, 그것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도 좋은 영향을 준 듯한 그런 여론조사인데요. 내일 총선이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 33대 42에서 39대 43으로 확 줄었습니다. 오차 범위대로 두 정당 간 투표 성향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선거의 프레임, 구도, 과연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이것 역시 상당히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심판 58, 민주당 심판 54인데요.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장 소장님, 컨벤션 효과냐 어쩌냐 이랬는데 이 정도면 한동훈 위원장 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효과라기보다는 이재명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야당 당대표로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력과 리더십이 붕괴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양당의 지지층은 총선을 앞두고는 그냥 각 당을 지지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의견을 표출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3 나왔고 국민의힘은 39 나왔잖아요. 점점 이제 한 40%대로 수렴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인데 국과 관련해서도 정권 견제론, 야당 심판론, 지금 이거 붙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높은데 야당 견제론도 높아지고 있어요. 야당을 왜 견제해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야당 지도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살펴봐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네. 국민의힘 총선 구도가 상당히 좋아졌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긴장해야 되고요. 정말 이번 총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다수당 지를 뺏기거나 총선에서 졌다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정계윤태해야 되고 민주당은 다음번 2027년 대선 때까지 정말 암울한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침대 축구하는 모습 보여서는요. 이재명 당대표 총선 승리 전망 어렵습니다.